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미추홀구 문학동이 있는 매물로 인천 1호선 문학경기장역까지 차량 이동 약 5분 소요되는 신축빌라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로 약 4.5에서 4.8% 정도 예상이 되며 생애 최초 구입시 70%로 대출받으시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매물은 거실부터 방까지 네모 반듯한 구조입니다 우물영 천장으로 층고를 더욱 높아 보이도록 리브델링 하였으며 거실 벽면과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엌의 팬틀 공간까지 현재 나와있는 모든 전자기기들을 설치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있는 넓은 평소의 매물입니다 3룸의 매물입니다 안방은 가니 드레스룸, 화장실, 베란다까지 보통 원룸의 구조를 통합해 묶어오는 공간입니다 남은 작은 두개의 방에서는 서재, 침실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창문을 제외해 불필요한 공간을 모두 없었습니다 베란다는 완벽히 막혀있는 것이 아닌 단진의 동간거리를 유지중이고 양쪽 끝에서부터 통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철광 및 환기에 좋습니다 메인 화장실과 안방의 화장실의 차이점은 욕조와 레인 샤워기 설치로 나누어집니다 각 화장실의 사이즈는 동일하며 고객님의 생활에 맞춰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학동에 있는 매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보다 더 좋은 매물과 보다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ittleी ningún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